100% 리얼. 우리 현장에서 사용하는 타일을 가지고 교육을 진행합니다. 이렇게 현장에 가면 이렇게 구멍이 뻥하고 뚫려 있습니다. 요거를 지금부터 또 복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열심히 이렇게 조색을 하고 있네요. 화이팅. 이게 이제 시간과 싸움이에요. 처음 하시는 분은 힘들지만, 숙련공들은 사라졌어 구멍 2개가. 요게 이제 짬바빙이죠. 여기 짬바빙. 사라졌다. 못 찾겠다. 오늘 또 한 명이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. 구멍들이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. 잠시 후면 구멍이 싹 다 사라질 겁니다.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희열되는 모습을 배워가실 거 있습니다.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.